1. 하나님을 아는 것의 정의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요. 제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추상적이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포함되는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봄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봄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세인들이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유대인이란 말과 바리세인이란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거든요. 본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요한봄 5장 37절과 38절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봄 5장 37절과 38절을 우리 한번 다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 대신에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거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저들이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 대신에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고 하나님의 형령을 한 번도 못 봤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속에는 이 세 가지가 최소한 포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포함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형령을 보는 게 포함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읽은 용한복 5장 37절 38절을 약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런 이렇게 설교를 하면 목사님은 자꾸 자주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리새인들의 예를 가지고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제가 읽은 5장 37절 38절을 하더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셨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 증거하셨다는 말인가? 이건 성경 안에 증거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앞뒤를 보시면 그리고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자들이죠.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아무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형령을 보지 못했고 그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므로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들은 상고 훨씬 이상으로 했죠. 이 성경이 곧 내게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이 구절을 보고 목사님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저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대하여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 5장 37절 38절에 보면 시대가 중요합니다. 우리만 해도 시대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명확하지 않습니다. 영어성경 같은 경우는 아주 명확하게 잘 번역되어 있는데요. 헬라우 성경도 시대가 명확하고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여기에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이거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형령을 한 번도 못 봤다. 그것도 완료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 말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는이라는 단어가 헬라우로 가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많은 경우에 for라고 쓰죠. for 이는 그의 보내신자를 믿지 아니하미니라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for라고 쓰여졌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하는데요. 헬라우에서의 용법이 원인을 가리킬 때도 있고 결과를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하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for라는 단어가 원인이라면 아까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많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령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뭐죠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다음에 하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이 말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원인이라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한 예를 들으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고팠습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목말랐어요. 지금도 빼시고 말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안 먹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안 먹기 때문에 어떻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배고팠고 굶주렸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너희가 나를 안 믿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령을 못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냐면 이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람도 있었고 다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를 들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죠. 아직 예수님 오기 전이라도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종교적인 모양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신앙이 옳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좀 쉽게 말하면 그들이 여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령을 한 번도 못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그들 안에 거하는 지금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인격치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 저들이 예수를 압인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정확한 얘기죠. 그 결과로 그러니까 저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저들이 성경을 많이 묵상하지만 그리고 그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저들이 인격치신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예수님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그 결과로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정확하게 결과로 봐야 옳습니다. 원인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시대를 볼 때 그러니까 만약에 원인이라고 그러면 그들은 그 당시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안 믿었고 우리는 오늘날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게 해결된다 그게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걸 보아도 신약이건 구약이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었으면 그들은 올바른 신앙이었습니다. 항상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면 점점 나오겠지만 바리새인들만 하더라도 그 시대에 예수님을 놔두고라도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여우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더라면 저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나오기를 거부했죠. 누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인 세 가지가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포함됩니다. 인격체신 하나님이니까요. 결혼한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결혼 27주년이 지났습니다만 금년에 27년 동안 제 아내와 한 집에 살고 한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한 방에 잤다. 그런데 한 번도 둘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제 아내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우리가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포함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구약에 이렇게 한 구절씩만 보아도 명백한데요. 우선 신학 성경에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잘 아시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뭘로 비유하죠? 목자로 우리를 뭘로 비유합니까? 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는가? 예를 들면 우리를 서로 안하고 또 예수님을 뭐죠? 목동으로 안하고 왜 하필이면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는가?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제가 오늘 책을 읽으니까요.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요즘 양치는 것처럼 이렇게 수백 마리 양을 때를 이렇게 들판에 기르면서 이렇게 뭐죠? 개들이 양을 쫓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 애완견 키우듯이 이렇게 양마다 이름이 있고 때로는 한 방에서 같이 자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일 나갈 때는 안고 다니면서 우리 애완견에게 얘기하듯이 물론 개는 얘기를 안 하지만 이렇게 그렇게 양과의 관계가 있었답니다.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친밀함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목자 예수님의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교제를 의도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봉 10장만 하더라도 10상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에 보시면 안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뭐죠? 이론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아도요. 아담이 하와를 알메에 가인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우리만 성경에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메 그랬어요. 그래서 알메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 어디 안다고 써 있습니까? 동침한다고 써 있는데. 그건 우리말 번역이고요. 원래 히브리어에는 안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안다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썼느냐. 동침한다는 의미로 썼죠. 그럼 왜 동침하는 일을 안다고 말했느냐.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부부간의 관계를 안다고 표현할 만큼 그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때 신학적으로 뭐죠? 교리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수단에 불과하고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 알대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친밀한 교제를 말하죠. 그런데 그것이 얼만큼 되기 원하시는가. 이건 물론 목표겠지만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그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깊고 친밀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예수님 혹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 목표가 그렇게 될 만큼 그게 목표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한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자신을 버린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준다.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혹은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다음에 연결되는 걸 바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테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여해서도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성 듣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 신앙은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혹은 예수님이 앞서가실 때 그 앞서가심을 보고 우리가 온 삶으로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 온 삶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이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는 이라.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구약에도 이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대라.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주의학교 다니면서 이 부분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주의학교 선생님들한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을 부르셨다고. 그러면 사무엘이 쫄락쫄락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님에게 부르셨습니까? 난 안 불렀어. 그냥 가자. 돌아가자 했더니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아이 남자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림이 있잖아요. 그럼 저게 사무엘이라고 많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세 번씩이나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엘리가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세 번째 왔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듣는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주죠. 다시 그 음성이 들리거든 종이 듣사우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엎드리라. 이걸 보면요. 엘리 제사장도 한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의 신앙이 타락하면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돌아가서 다시 음성이 들릴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을 알리시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속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을 말하면서 이 3장 7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때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를 아는 것과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사무엘이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했다는 말이 뭐냐 사무엘이 하나님에 관해서 한 번도 교육을 아직 못받았단 말인가 천만의 말씀이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엘리스장 밑에서 자랐고 그의 잠자는 처서가 언약계 앞이었는데요. 그리고 그날 밤에 엘리스장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해서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무 말도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관해서 교육을 잘 받았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그래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한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심지어 예수님이든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된 성도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 믿습니다. 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또 막연히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또 열심히 이렇게 나름대로 신앙사를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면 뭔가 언젠간 어떻게 응답하실 거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의 그들의 관계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저 교리에 의한 삶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가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가졌습니다. 다이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가졌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랬습니다. 베드루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시레반이 그랬습니다. 빌립이 그랬습니다. 사울을 전도했던 아나니아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인류의 주관자 되시는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가졌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요. 신학인과 구약인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도 당연히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성경인데 무슨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아니요.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책 한 권 남겨두고 가시면서 너희가 잘 연구해서 그대로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다른 보호의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분이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그분이 내가 말한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분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그분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그분이 너희에게 죄를 깨우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연구한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없으면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목회자는 부름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경이 명백히 말하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여주봉이라는 얘기는 절대 못 찾겠는데요. 혹시 여러분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창세기 또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성경을 뒤져도 여주봉이라는 얘기는 못 찾겠더라고요. 마태봉 입사장의 여주봉은 목사가 될지니라. 그렇게 돼 있다면 제가 성경 연구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목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텐데 제 이름은 아무리 뒤져도 성경은 아무리 뒤져도 제 이름은 없던데요. 그러면 제가 성경만 연구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문성을 더해요.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저는 10편 119편이라고 생각합니다. 10편 119편은요. 전체가 뭐에 관한 구절이죠? 성경에 관한 구절이에요.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사실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어디냐 10편 119편입니다. 긴 장이 그리고 그 전체가 뭐에 관해서 말하느냐 10편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저기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그 10편 기자는요 그저 성경 말씀 잘 연구하는데 만족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10편 기자는 무엇보다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1절을 보십시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얼굴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기에 보면 이 10편 기자는 단순히 성경을 잘 연구해서 그 성경적인 지식을 갖춰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뭘 알기를 구하는가 하나님의 길과 법도를 알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기를 구합니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알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찬성을 받으시 여호와여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12절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26절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함해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27절 나라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의도로 아는 것 이거 성경 공부가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르셔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목적 거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료를 밝혀셔서 보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경 말씀이 대해서 말하고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강조하는 전체가 이 시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자신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길과 의도를 알기를 하나님이 마음료를 밝히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깨닫게 해주시를 구하는가 그들을 행하기 위해서 한글자막 by